그 어떤 것도 단지 그것에 관해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상대를 존경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철저히 검증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친절하고 선이나 만물에 유익하다면 그것을 믿고 붙잡아 자신의 지표로 삼아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내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베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왜 그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붙으면 그 행동은 목적을 가지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베푼다는 것은 그런 인과 관계보다는 뜻이 있는 선한 마음이 전제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타인을 해치지 말라. 마음의 자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와 관용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불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서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를 대하는 모든 행동에 사랑과 배려를 담아야 한다. 원한은 적의 총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원한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자비롭게 자신을 대하고 이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다.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평화로운 인간관계이다. 사항과 이해로 인간관계를 굳건하게 하라.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상호적인 신뢰의 밑거름이다. 자비로움과 배려는 인간관계를 이롭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채워라.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번영할 것이다. 화해는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자아의 평화를 찾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선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 경손과 인내심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지혜와 사랑을 담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헌신과 관용의 행동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착한 말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전할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우리는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서로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며 그 특징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사랑과 관용은 우리를 연결하는 힘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버리고 사랑과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과 소통의 과정이다. 우리는 서로를 듣고 이해하며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 인간관계는 최상이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헌신과 관용의 과정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강해진다. 인간관계는 사랑과 이해의 과정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강점은 인정과 이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사항과 관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사랑과 자기 수용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자아를 버리고 자비롭게 대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자비롭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의 존성과 연결이다. 우리는 모두 상호의 존성이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편견과 편애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관심과 배려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피로를 이해하며 배려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지지와 안정을 받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타인의 단점과 오류를 용납하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진심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신뢰를 형성하고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서비스의 과정이다. 우리는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과 감사이다. 우리는 서로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해주며 상대방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관용과 용서이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와 약정을 용서하고 관용과 이해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투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여 상대방의 내재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응원과 지지의 과정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목표와 꿈을 응원하고 그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언젠가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고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게 된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인간관계는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이자 부처가 된 인물로 인간의 고통과 극복에 대한 깊은 사상과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명언은 인간관계에서 솔직함, 마음, 존중, 대풍, 검증, 도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을 듣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